아니, 그런데 이거 쇼파 이거 왜 말도 안 하고 버리면 어떡해. 필요 없으니까 버렸지. 그리고 집이 좀 넓어야지. 답답해 보이잖아. 그냥 이거 잔대면 어쨌든 버려. 다 꺼지기도 했거든. 도민 씨 화낼 줄 아는 분인데. 아니, 그래도 버리기 전에 말해서. 안 돼. 이거 있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? 이미 숨이 다 꺼지고 다 그런 건데. 그리고 네가 이거 정리할 거야? 그것도 아니잖아. 아니, 그래도 내가 덩치가 있는데 그럼 나 어디에 앉아. 나 잘 안 주도 못 하잖아, 쇼파가 없으면.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? 그건 아니잖아. 다 같이 모두를 위해서 그런데 너 혼자만의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? 그건 아니고 표정. 표정. 웃어. 나도 참고 그러는 거야?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. 나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? 나도 하고 싶은 거 없는 거 않아.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엄청 많은 데 참고 있는 거야. 왜? 화랑이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. 그런데 나는 참고 있는 거라고. 대답. 대답. 대답? 대답. 대답. 왜 그래? 대답? 고개 들어. 고개 들어. 고개 들어. 웃지 마. 웃겨? 웃겨? 웃지 마. 웃어. 웃어. 웃겨. 너무 과학했다는 거야. 좋다. 텐션이 막 올라가더라고요, 이게. 아니, 내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아기가 짚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파 있으면 짚고 일어나고 더 좋대. 안 돼. 안 돼. 지금 너 돈 많이 벌어와? 그것도 아니잖아. 오늘 좀 넉넉하게 얘기했어. 자기는 모르는 거잖아, 자기는 모르는 거잖아. 그럴 만한 지금 능력이 돼? 집중해, 표정 집중해, 정신 차려, 딱 줏대 잡아. 아직 애기가 저렇게 누워 있는데 지금 쇼파를 그렇게 빨리 버릴 필요가 있나 말이지. 알았어. 그러면 쇼파 드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막 쇼파도 갖다 놓고 너 평소에 컴퓨터 좋아하니까 컴퓨터도 다 한 군데 모아놓고 다 해.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.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? 극단적인 게 아니라. 내가 미안하다. 여기까지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현실에 돌아옵니다. 하나, 둘, 셋. 지금, 지금 이제 어떻게 나는 말할 기회 시간이 없잖아요, 지금. 계속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? 대화를 내가 못하게끔 했구나라는 걸 진짜 느끼는 거예요.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막 쇼파도 갖다 놓고 너 평소에 막 컴퓨터 좋아하니까 컴퓨터도 다 한 군데 모아놓고 다 해.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.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? 극단적으로.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.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. 하랑이가 어떻게 되든 말든.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. 아, 불러. 알아서 해. 아, 불러.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나한테 있었구나. 이걸 느꼈어. 제가 상대방을 말하게끔 시간도 안 줬고 너무 제 생각에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뭐라 붙였구나. 난 얘기했어. 난 얘기했어. 류찌거. 하나워. 알 엷 eyes ute